관리기 엔진오일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엔진오일을 넣는 곳이고요. 이 부분은 엔진오일을 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엔진오일을 빼는 곳이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이제 엔진오일을 교환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풀러서 오일을 빼줍니다. 오일을 뺀 다음 잠궈줍니다. 공구를 이용해 힘껏 좋아줍니다. 이제 엔진오일을 부어보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깔때기를 만들어서 혼자 할 때는 철사를 이용해 고정한 다음 오일을 붓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니까 여기에 오일이 보이면 그만 보충해도 됩니다. 풀을 베는 제초기 기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진오일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엔진을 보충하는 곳이고요. 이쪽은 엔진오일을 빼는 곳입니다. 파는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관리기 기어 오일 넣는 곳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스티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일 주입구 고무마개를 제거합니다. 고무마개가 조금 빡빡할 수 있으니까 드라이브 일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빼주면 됩니다. 참 쉽죠? 이제는 오일 주입구에다가 깔때기를 꽂아서 철사를 이용해 고정을 시켜주고 기어 오일을 보충해주면 됩니다. 제초기 오일을 주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뚜껑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기어 오일을 주입합니다. 넘치지 않게 오일을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었네요. 넘치네요. 저처럼 이렇게 오일을 많이 넣으면 안됩니다. 뚜껑을 닫고 마무리 해줍니다. 지금까지 관리기 제초기 엔진오일 교환법과 오일 보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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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